BQW 0418 파라과이 넘버스 11이었어 그지? 미만 지금 아이헤벌 아이헤벌스 매니킹이지 11.14am 프라이데이 오고스트 퍼스트 2014 글래스웨어 서칭퓨터프 크리마이디 램버그니 디제이 서칭퓨터프 크리마이디 마이크골은 뭐냐 블라킹 벨스척 헬로우 퍼블릭 월드 You know their quality You know your future If you want Move your ass If you want 서칭퓨터프 지금 힐러리 퀸턴이 지금 홀딩 더 번취업의 허스티지다 그리고 이제 브링 진양운 투미 이거 하는 문제다 그런데 힐러리 퀸턴은 언더러레스 4탄 아이리시 이탈리안 컴반드 버전 울티밋 힐러리 퀸턴이 지금 머스트 킬 올 러시안 올 차이니스 올 이탈리안 올 러시안 차이니스 이라면 프렌치 내가 보기에는 something 될 것 같아요 something 되겠습니다 힐러리 킬 힐러리 킬 힐러리 킬 힐러리 킬 힐러리 킬 그냥 힐러리 킬 그러한 것은 Sky 대이 힐러리 힐러리 대이 힐러리 힐러리 하니깐 모스타드, AMI6, UK, 시스아미 컨셉, 아프리카 플랫, 헌델에도 컨셉 왜냐, AMI6하고 모스타드하고 시스아미가 아이던데스, 아이던데스니 아프리카에서 그걸 써보라는거에요 아프리카에서 그걸 써보라구요 아프리칸들은 푸어니까 아프리칸들은 푸어잖아 푸어니까 대의 도전 케어 대의 도전 케어 언더컨트롤이 거기서 이제 베이키드, 메이키드, 머니가 그니까 올 시스아미, 모스타드, MI6 파이낸셜 프라우더 오버델 브릿지 골드 파이낸셜 다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블랙은 그 나레지 파워가 쿠폰에서 제일 높은 발로 그냥 뭐야 이러지 제일 도전 케어 와주시나